여러분 한백산 도깨비가 산길에 왔다갔다 하면서 주변의 경치를 살피고 있습니다. 해지는 산골에 주변의 풍경이 아주 좋습니다. 서산 너머로 해는 서서히 넘어가고 있는데 도깨비 눈에는 좋은 경치들이 자꾸만 들어오기 때문에 서산 너머로 해는 서서히 넘어가고 있습니다. 비경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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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liver 꽃돌도 예쁘게 피고 비경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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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별천지역 길가에 이름을 꽂힌 예쁘게도 피었더라 도깨비가 그 길을 터덜터덜 걸어갔다 영화에 나오는 뭐 끝이 없는 길 뭐 이런 데 같은데 아 주변의 경치가 가관이란다 가관 사장이 빵빵빵 이거는 사방이 아주 경치가 경상도 말로 대끼리구만 대끼리 자 산세는 수려하고 인적은 끊겼으니 어찌 이곳을 아름답다 아니하리 주문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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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하다. 도깨비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